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파워디렉터 모바일 파워디렉터여서 함인의 비오는 효과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비오는 효과에 대한 질문이 몇 분 올려 있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파워디렉터 지금 현재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었습니다 이제 함인이 이런 함인입니다 지금 현재 비오는 효과가 없죠 이것을 비오는 효과를 제가 구현한 것을 음량효과 같이 넣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오는 효과를 구현했는데 이와같이 비가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을 읽을 때 적당히 이렇게 기준선을 편집선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 여기 오븐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스티커로 들어갑니다 스티커를 터치하면은 여기 많은 스티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파워디렉터는 엄청나게 스티커가 많아요 스티커는 쉽게 말하면은 애니메이션 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해놨어요 여기서 RAIN 이라는 B 라는 그런 스티커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RAIN 은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저도 이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레인을 RAIN 이라고 써 놨어요 RAIN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문드 터치가 플러스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보다는 이걸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누른 다음에 손가락으로 드래그 해서 화면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타임라인에 하나의 사각형이 생겼죠 일대의 것을 손을 딱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B가 이게 하나로는 약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반복해서 한 서너 분 해야 됩니다 그래야 B 줄기가 강하게 B 줄기 약하게 하려면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B 줄기를 좀 강하게 하려면 한 서너 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해 보겠어요 자 이걸 B를 다시 B 효과를 터치해서 이렇게 또 아래쪽에 세 번째 저기 이제 이쪽에 보면은 트랙 2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 트랙 2에 이렇게 갖다 놓겠어요 여기 트랙 2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트랙 2에 트랙 1, 2, 3 이렇게 내려가죠 제일 위에 이게 첫 번째 이것은 메인 트랙 이라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지금 가져왔죠 B 효과를 두 개 가져왔는데 여기에 4개 정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눌러서 위에 이것을 눌러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걸 길게 누른 다음에 길게 누른 다음에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빈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딱 생겼을 때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세 개가 됐죠 하나 더 가져와 보겠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 그러면 세 개가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제후에 플레이를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왔죠 화면을 보세요 플레이하면은 비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위치 했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씩 이동시킵니다 물론 이걸 길게 이렇게 해당되는 그게 되도록 이렇게 길게 하고 자 첫째부터 길게 하겠어요 첫째부터 길게 이렇게 합니다 화면 위에 첫 번째 트랙의 길이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네 개 지금 가져온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위치가 똑같으면은 겹쳐지니까 약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빗줄기와 서로 겹쳐지지 않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것도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네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여기와 같이 화면에 비가 오는 효과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디렉터는 여기와 같이 비가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키네마스터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디오 효과 음영 효과까지 넣으면 금성체막이었죠 음영 효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갖다 놓고 음악 효과는 어디 가느냐 하면 이르러 갑니다 여기에 미디어실로 미디어실로 가서 여기 음표 있는 데로 갑니다 음표 있는 데로 가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제일 앞에 보시면은 음악 및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음악 폴드가 이렇게 있고 음악 폴드가 있고 사운드 클립 있죠 이 사운드 클립이 음영 효과입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이 빛소리를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거든요 빛소리는 자연의 소리죠 그래서 자연의 소리로 들어갑니다 자연의 소리로 들어가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헤비레인 헤비레인 다음에 뭐 쭉 이렇게 보면은 또 밑에 레인 여기 레인원 레인이 아웃사이드 레인이 데이 러닝 워터 이렇게 비어 피사당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레인 레인 공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운 받으려면은 이렇게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플레이 시키보면 화살표 있죠 제일 끝에 화살표 이걸 터치하면은 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빛소리입니다 이런 빛소리입니다 스톱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려면은 이걸 터치합니다 플러스 이걸 플러스를 딱 터치하세요 지금 밑에 왔죠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에 이게 왔죠 여기에 이 천둥번개까지 하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천둥번개는 썬더죠 그래서 썬더로 갑니다 썬더 공이 여기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이런겁니다 이걸 중간에 한번 가져오겠어요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플러스를 터치자면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플레이 시킵니다 그리고 플레이 시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의 모바일 파워 디렉터 S는 비효과가 잘되어 있어요 비효과가 이렇게 비효과 잘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키레마스터에서는 스노우 눈 효과가 잘되어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파워디렉트도 눈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강좌에 제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을 구독으로 이런 강좌를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